아빠, 누누, 웃겨요. 아빠, 웃겨요. 아빠, 누누, 웃겨요.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누누, 어떤 풍리지? 잔뜩. 델 threatening, 다닐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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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고 와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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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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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정복 여름 Freddie 다닐거에요 fin 아이스크림 놀인가요? 네 무슨 아이스크림 시켰나요? 아이스크림 끝났나요? 나중에 안올대요 나중에 안온대요 저런 깊은듯이 아이스크림 사세요 무지개 아이스크림 많이 있대요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니 내가 아이스크림 살거에요 아빠 손님 할게 안녕하세요 같이 파세요 남매 아이스크림 가게에요 아빠 오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안 돼 시아야 그러면 그때는 오빠 내가 아이스크림 팔면 안 돼 아이스크림 팔면 안 돼 왜 아빠 이거 봐봐 응 오빠가 양보해 주는 거야 응 알았어 오빠가 아이스크림 사 시아가 팔 아이스크림 성분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팔렸어요